애플이 자체 개발한 M4 칩으로 맥 라인업의 전면 개편에 들어갔습니다. 애플은 5개월여 전 M3 칩을 장착한 첫 맥을 출시한 바 있는데 새롭게 생산하는 M4는 인공지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AI 기능이 탑재된 M4 칩은 AI 기능이 원격 서버가 아닌 기기 자체에서 실행되도록 지원합니다. 애플은 또 올해 아이폰에도 AI 기능을 탑재할 계획입니다.